어디갔지? 어디있어? 아 여깄네 현대야! 얘가 데인저 활동 때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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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불러요 자기 직전까지 불러요 우리 대화 시간보다 더 많이 부를 거야 막내 라인이 모여서 정말 재밌는 걸 찍으려고 하는데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한 의견 제시 대화 시간보다 더욱더 슬픈 대화 시간보다 더욱더 슬픈 아 형 불가하게 반영해 아 이따야 이게 아 늙어가지고 지쳐기네 아 마지막 저 경로단 가세요 경로단 자 가려움 시작 하나 둘 셋 오 오호 onto 엄청 힘든가 뭐야 진정성 넘친다야 예술은 정영화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자 갑시다 할 수 있어 자 너 뭐까? 너 또 와 일단 저야 파티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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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정말 아 아 귀여워 야 안 보고 이게 가능해? 저 혹시 멋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응 자 하하하하 야 나 볼링 중인 것 같아 야 너가 애들 제일 잘 줄 수 있을 만한데 떠봐 오른쪽으로 가서 제일 빵빵한데 3제이 3제이 많은 분들이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주세요 자 야 나 둘 때 나 둘 때 맘사들아 다 행사 친구들아 다 행사 나를 믿는다면 행사 시험 쳐준 눈 빨사 좋지마라 묻지마라 소리